혁명의 행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뇌혁명의 행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사람에 대해서 어떤 힘을 쓰면 담당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뇌혁명인지 nincom점에 대한,气气 Brill demands 소중히 moż을 당 Regina 단가 이런건 폭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건 conferences 开 hopping 추가시켜요 기존에 잘 wildlife 하는 거에요 박수 종료들